2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3부에서 계속 됩니다. 저 자식은 왜 저러지? 언제부터 통하더니? 아 뭘 잘못 먹었나? 병 걸린건 아니겠지? 아이고 참나. 불쌍하게도 웃네. 날이 추워서 그러나? 병원을 데리고 가야되나? 공간이 데리고 가야되나?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? 뭘 좀 먹으러져? 아 이 자식이 말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.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. 아 이 자식이 잡긴 잡아야 되는데. 아 이 자식이 아 이 자식이 아 쪼리 으 으 으 으 으 으 응원해 다행이 응원해 좀 팍팍 좀 먹어라 깨작깨작 되기는 아이씨식 옳지 잘먹는다 다른 놈들 오기 전에 얼른 먹으라 자 조금 더 줄게 먹어라 다행이다 그렇게 먹으니까 뭘 자꾸 쳐다봐 그냥 먹어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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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 점막 떱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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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